크리커 왔다! 빨리 차! 야 시 비싸다는 크리커 나도 좀 먹어보자 수술? 감사하다 파쿠로 소리가 나요 이거 파쿠로 소리야 맞네 파쿠로 하면 순간 소리 안들리지 아예 안들리는구나 이제 다시 왔습니다 아니 이거 자동 파쿠로 어떻게 하면 안돼? 오케이 수술작 인텔은 뭐 어림도 없네 그냥 스키블들 뭐지 이거 스캐브들? 스키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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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깜짝이야 야 나도 나도 뛰어줘 아 아 나가 그냥 아우 계달 박으러 가자 자 너네 뭐하니? 공깔 스키블들 아 히힛 올맹몸이냐 무슨? 너 총 뭐야? 권총 얘 그래도 피피라도 가져왔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더 없나? 한평생 싸우고 싶은데? 예잉 수기해줘 너 일루와 야 일발장전해 pp 뭐 아니 고마워 이힛 깜짝 pues 야, 이거는 좀 안 잡았다. 아니지 않냐? 아 진짜 선생님 제발요 나동 나동 다 내꺼야 너 유저지? 얘는 뭐야 얘 유저야? 아 얘도 유저야 딸내와 이런거 있으면 줘봐라 야 그 와중에 뭘 퍼미하고 왔네 징그럽다 자쌌냐? 자쌌냐? 파밍 갑시밍이 어우 사이가 사이가 써볼까? 손 턴 터버리고 진짜 없애버릴까? 에잇 여기 금고 털었을거 아냐 여기 114가 없네 에잇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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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잇 나잇 이럴 니게 랩 랩 같은 랩 랩 랩 랩 랩 왜 벌써 들고있지? 이게 무슨 일? 그럼 나야 땡큐지 gamer 다리 한 방이나 나가서 너무 당황했다 프로피탈은 그립다 야 그래도 위치 좋게 죽어줘서 다행이다 야 너가 계속 발 쓰리들린다 잘못뜻는 거겠지? 와우 디사륙에 와 진짜 치졸하고 역겹고 아우 진짜 뭐야 아니 아 셋업 많을 때다 GG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